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토픽은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제가 2번 봤고 처음 봤을 때는 제가 5급을 받았고 2번째 봤을 때는 제가 6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1년 반 정도를 공부하고 이 시험을 봤는데 첫 해에는 1년 동안 제가 매일매일 3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아무도 4달 동안 제가 이 시험을 대비해 집중해서 한국어를 엄청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른 지 2년 돼서 유효 기간이 지났고 제가 다시 10월에 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영상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 2급을 목표로 하시면 Topic 1 봐야 되고 3, 4, 5, 6급을 목표로 하시면 Topic 2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Topic 1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모르고 오늘은 Topic 2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할 팁들은 Topic 1에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듣기, 쓰기, 읽기 이런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각 섹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듣기 섹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듣기 섹션은 보통 처음 섹션인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섹션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감독과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 각 질문은 두 번 읽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은 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재생하면서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험하면서 엄청 조용히 해야 됩니다. 다른 학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됩니다. 듣기 섹션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이 객관식이어서 그 질문을 듣기 전에 이미 가능한 답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오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마치자마자 다음 질문의 답변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처지면 그냥 한 질문을 추측하고 다음 질문에 읽기 시작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추측하는 것이 뒤처져서 많은 질문을 서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험 끝에서 토픽 5, 6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토픽 3, 4를 목표로 하시면 다행히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서 25%의 확률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서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온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맞는 것을 고르는 질문인데 계속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똑같아요. 그냥 오디오를 듣고 정답을 고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 모든 질문은 대화 아니면 강의 아니면 인터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객관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모르면 그냥 그냥 맞춰봐도 됩니다. 계속하면 교양 프로그램 강연 도큐멘터리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 강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질문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쓰기 섹션인데 쓰기 섹션에서는 50분 동안 4개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질문 중에서는 2개는 단답형이고 2개는 에세이입니다. 하나는 짧은 에세이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긴 에세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에세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긴 에세이는 그냥 글자수 제한을 맞추면 됩니다. 긴 에세이에 대해 글의 글의 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능한 한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짧은 에세이는 거의 항상 글앱이나 표를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유용한 문장들을 외울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유학생 수는 4000명 이었다.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기수는 꾸준히 증가했다가 잠시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쓰기 섹션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원거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원거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랑 규칙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잘 설명하는 이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거지를 사용할 때 그 어려운 점은 에세이 초반에 뭔가를 지우고 싶다면 나중에 다 지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쓰기 전에 그 문장을 잘 계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또 쓰기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섹션인 읽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기 섹션에서는 70분동안 50개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섹션과 마찬가지로 읽기 섹션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50개의 질문에 그냥 70분만 주어져서 질문당 90초만 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맞춰보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질문을 읽는데 3-4분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추측 추측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점수가 똑같아서 처음에 나온 짧고 쉬운 질문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어떤 질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골라야 되고 다른 것은 비슷한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골라야 되고 이건 듣기 시험보다 조금 더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 켤수록 텍스트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질문을 보면 상당히 긴 텍스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엄청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읽고 여기서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빨리 읽어야 됩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모든 테스트 에서는 듣기 섹션 그리고 읽기 섹션 에서 동일한 수의 A, B, C, D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대답을 추측하면 마지막에 더 나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끊어뜨리면 아직 추측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지 보고 마지막에 모든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D 나타나면 제가 마지막에 모든 끊어뜨린 질문에 C 추측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를 끊어뜨리면 답안지에도 질문을 끊어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제가 토픽 공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픽 가이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공부에 매우 유용한 이전 시험 그리고 모의 시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조금 향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프를 설명하는 짧은 에세이 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픽 가이드 이전 시험을 보면 예시 답안을 확인하고 짧은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 사용하는 문장 문장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모의 시험 하고 가장 가장 향상시켜야 되는 섹션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전 시험을 했을 때 듣기 시험에 40점만 받았습니다. 100점에 40점만 받아서 제가 듣기 시험에 엄청 많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전 듣기 시험을 들었고 트랜스크립트를 읽고 모든 모르는 단어를 찾았고 플래시 카드만 들었고 제가 그 섹션에 많이 집중해서 결국은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듣기 시험에 92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중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시험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일부는 5위 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뉴스 보고 소설 읽고 그리고 단어 목록을 보기에는 다 좋은 방법입니다. 5위 확장 하려면. 이 시험에서 가끔 한국 석담 그리고 사자성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 석담을 공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일반적인 석담에 익숙해지고 그런 석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픽에 대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고 싶은 영상을 알려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